네 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 QNU가 찾아온 이유는 뭔가요? 뭘까요? 저도 궁금합니다. 아식스 더보이즈 데임날 어떤 혜택이 있는지 저희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그렇죠.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제 빈티즈! 이 신발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사실 이 디자인은 아니고요. 이 디자인은 어떻게 얻는 거죠? 저희가 직접 12명이 하나씩 그려서 현장에 오시는 12분에게 드리는 겁니다. 추첨을 통해서 12분에게만 개인 개인! 이 신발 엄청납니다. 진짜 엄청나요. 어마무시해요.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. 제일 PTS라고 PTS할 때만 신는 신발이다. 절대 아닙니다. 이 신발 어디서나 춤을 출 때든 노래 연습을 할 때든 저희가 무대에서도 어느 때나 신을 수 있는 신발이니까요. 꼭 이거 구매하시고 더보이즈 데이의 더보이즈 보러 오시길 바라겠습니다. 근데 이 12분 말고 다른 분들은 섭섭해야겠다. 다른 분들 건 없어요? 제가 그럴 줄 알고 또 준비를 했습니다. 또요? 아식스 타이거 블랙티! 이것도 그날 현장에 오시는 12분을 투표해서 드립니다. 와 이거 혹시.. 맞습니다. 생각하시는 것도 맞아요. 저희가 또 호랑이 티잖아요. 그렇습니다. 굉장히 편리하고 입기 좋고 언제나 입어도 무슨 옷에 입어도 잘 어울리는 거다. 그렇죠. 근데 이 12분 추천받고 12분 추천받고 너무 무겁다. 근데 250명이나 오시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요. 이 24분밖에 안 준다고요? 너무 아쉽죠. 그래서 또 준비를 했습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저희 더보이즈와 약속할 수 있는 더보이즈와 링을 맞출 수 있는 반지 아니고 키링이죠. 키링입니다. 더보이즈와 키링을 맞출 수 있는 커플이서 더보이즈와 이거는 그 현장에 오시는 100분! 100분께만 추첨을 통해 드립니다. 근데 큐씨 100분께 드리고 12분에게 드리고 12분에게 드리고 아니 그러면 대체 나머지 분들보다 어떡합니까? 그렇죠. 제가 그럴 줄 알았죠? 그럴 줄 알고 또 그럴 줄 알고 우리가 현장에서 따끈따끈하게 찍은 뭘 주문했죠? 폴라로이들을 준비했습니다. 폴라로이들을 추첨을 통해서 12분께 드립니다. 그렇죠. 근데 또 12분. 폴라로이들 12분, 신부 12분, T12분? 키링 100분. 100분. 이렇게만 해도 또 어마어부시한데 또 250분 전체 50분께 또 준비한 게 있다고요? 오셨는데 오셨는데? 여기까지 발걸음 하셨는데 네! 또 이제 다 드려야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.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보자. 보자. 이렇게 커피를 하고 짜잔! 진짜 저 이거 보고 주윤이한테 반했습니다. 뽀뽀할 뻔했어요. 아 안 돼. 근데 주윤이만 있는 사진인가요? 아닙니다. 그렇지 않습니다. 이 안에 저희 더보이즈 12명이 이렇게 크게 있습니다. 제가 한번 살짝 스리살짝. 살짝 스리살짝. 스리살짝. 느낌 아닐까? 덤비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? 진짜 큰일 났습니다. 더비 분들 이내 심장 조심하세요. 그럼 아식스 더보이즈 데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그럼 아식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. 확인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